진짜,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어. 나하고 왜 헤어지자고 그런 거야? 그렇게까지 헤어졌어야 되나? 와일드 애니멀이 상을 받으면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거 어때? 아니다, 아니다, 아니다. 요즘엔 누가 손가락 걸고 약속을 하는? 도장을 찍어요, 도장을. 무슨 도장? 아이, 그게 무슨 도장이냐면, 우리 애기. 요즘 내 친구들이 다녀요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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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기체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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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